호랑나비 오령 애벌레 번데기 호랑나비는 호랑나비과의 한 종류이다. 노랑 바탕의 검은 점, 결을 따라 발달한 아름다운 줄무늬가 있다. 애벌레는 운양과의 귤나무, 산초나무, 탱자나무, 황병나무를 먹고 자란다. 비교적 흔하고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은 나비로 동아시아, 시베리아, 하와이에 분포한다. 2014년 인도의 아루나찰프라데시주에서도 발견되었다. 날개폭은 45에서 55mm로 중형 나비에 속한다. 일반적으로는 노란색 바탕의 맥을 따라 그려진 검은 줄무늬 무늬를 가지고 있다. 암컷이 수컷보다 더 넓은 날개를 가진다. 성충은 운양과의 식물의 알을 낳으며, 알은 노란색이다.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알껍질을 먹어치운다. 1년과 3년 애벌레 때는 자신을 새똥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하얀 줄무늬가 있는 흑갈색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사령이 되면 녹색을 띈 갈색이 된다. 1년 때와 2년 때는 실을 내어서 몸을 고정시키지만, 허물을 벗어서 3년과 4년이 되면 하얀색의 발로 자유롭게 이동한다. 5년 애벌레가 되면 눈알무늬와 붉은 줄 그리고 하얀 발을 가진 녹색 애벌레로 모습이 바뀌게 되며, 나뭇가지의 몸을 기대어 번데기가 된다. 녹색의 몸 색상은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한 보호색이며, 자극을 받으면 노란색 불로 악취를 내보내서 적을 물리친다. 어른벌레는 검은색 줄무늬, 노란색의 바탕색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무늬는 그늘에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게 해준다. 연 2에서 3회 발생하며, 3월 말부터 11월에 걸쳐 나타난다. 봄에는 산길을 따라 능선부로 올라오는 개체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여름에는 산지 뿐만 아니라 숲 가장자리 및 도시공원 꽃밭 등 다양한 곳에서 관찰된다. 성충의 수명은 2주이다. 호랑나비의 천적으로는 호랑나비 애벌레에 기생하여 번식하는 기생벌이 있다. 기생벌은 호랑나비 애벌레의 몸속에 알을 낳는데, 숙죽과 번데기가 되면 어른벌레가 되어 번데기에 구멍을 내고 빠져나온다. 실제로 호랑나비 애벌레를 채집해서 기르면 이미 기생당의 번데기에서 기생벌이 나오는 일이 생김으로, 알을 채집해서 기르는 것이 안전하다. 거미, 침노린제 등도 애벌레의 천적인데, 특히 침노린제는 호랑나비 애벌레들이 10여 마리 발생한다면 4마리만 번데기가 될 만큼 위험한 천적이다. 어른벌레의 천적으로는 거미, 사마귀가 있다. 거미는 호랑나비가 거미줄에 걸리면 소화액을 주입하여 체액을 빨아먹으며, 사마귀는 나비가 모이는 꽃에서 기다렸다가 사냥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